황토 작업 반갑습니다. 오마이 황토입니다. 이제 황토 작업하기 좋은 날씨입니다. 그동안 미뤄왔던 공사를 슬슬 진행합니다. 이번 영상 작업은 구둘빵 한지 장판에 곰팡이가 발생하여 그 원인을 찾고 수리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곰팡이가 발생했다는 것은 습기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 습기의 발원지를 찾아보시죠. 구둘빵 현장을 방문한 상태입니다. 구둘빵 한쪽 면에 곰팡이가 많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화장실이 있는 벽면 바닥을 중심으로 현장을 보자마자 가장 의심 가는 곳은 화장실의 누수로 의심되어집니다. 그 원인을 확실히 파악하기 위하여 구둘장 일부를 해체하여 확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렇게 구둘장을 열어보니 고래고래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물은 과연 어디서 온 물일까요? 화장실과 면하는 벽면을 해체하여 확인해 보니 그 원인은 화장실에 누수가 발생하여 지속적으로 구둘빵으로 수매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이날 공정은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집주인 분께서 설비 사장님과 일정을 조율하여 화장실 수리가 완성된 후 다음 공정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공정은 구둘빵을 재설치하고 초벌 황토미장을 하는 공정입니다. 그런데 집주인 분께서 사용도 오래되었고 분위기도 바꾸고 싶다고 하시면서 황토빵 리모델링을 문의하셨습니다. 간단히 구둘빵 곰팡이를 제거하러 왔다가 리모델링까지 합니다. 황토빵 리모델링 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첫 번째 벽지 한지 장판 제거 두 번째 벽지 제거로 인한 황토벽면 황토미장 재시공 세 번째 한지 장판 제거로 인한 황토바닥 황토미장 재시공 네 번째 한지 벽지 시공 다섯 번째 전통 한지 장판 시공 여섯 번째 전통 콩뎀 마감 이러한 공정으로 진행된다고 설명드리니 직접 하시냐고 문의하셔서 모든 공정 직접 해드린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 바로 공사를 의뢰하십니다. 그래서 이날 공정은 황토미장이 아니라 철거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철거를 마치고 구슬장 위에 초벌 황토미장을 하였습니다. 이날 공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집 주인분에게 불을 지속적으로 떼줄 것을 요청하고 철수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집 주인분으로부터 바닥이 잘 건조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벽 황토미장과 바닥 황토미장을 진행하였습니다. 벽면 황토미장 하는 공정은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벽면 황토미장을 완료된 상태의 사진입니다. 전날 한 공정이다 보니 잘 건조된 부분과 아직 물기가 있는 부분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황토바닥 공정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구둘방에는 생황토 황토미장을 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공자는 시공의 편의성을 생각하여 황토와 시멘트를 혼합하여 시공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어떤 시공자는 황토색 나는 황토 몰탈을 이용한 경우도 있죠. 자연의 재료인 생황토를 이용하는 것이 비용을 지불하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요? 건강에도 좋고 좋은 기운도 나오는 생황토 안 쓸 이유가 있나요? 참고로 오마형토는 구둘방에 황토 몰탈 시공을 하지도 않지만 구둘방 견적에 황토 몰탈 시공법으로 견적 쫓아내지도 않습니다. 왜냐고요? 구둘의 철학이라고 말씀드려야 하나요? 구둘은 옛날 선조들의 주거 문화를 경험하는 공간입니다. 이러한 구둘 문화를 전파하는 시공자의 입장에서 소비자가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구둘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구둘이 좋은 주거 환경이 안된다면 구둘 문화를 전파하는 시공자 입장에서 상당히 자존심이 상하는 부분입니다. 이래서 오마형토는 탱황토 시공만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황토의 갈렘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찹쌀풀, 젤라틴, 해초풀, 천연풀 등등등 혼합하여 황토 시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전통 흥미장에서 이러한 첨가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과연 어느 정도 차지할까요? 약 3% 정도 차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대부분의 흥미장에서 첨가물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불필요한 재료이고 황토 미장의 기능을 저해하는 요인입니다. 또 어떤 분은 황토에 소금을 첨가해야 한다는 분도 계십니다. 소금을 주장하시는 분들 중에 소독이 되고 회독을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는 이 말에 동의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겠습니다. 물론 저는 황토에 소금을 첨가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닷가 주변의 황토집에서 그 답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전통 건축에서 소금을 사용하는 부분은 두 곳 있습니다. 이 두 곳을 알고 계시는 분은 답글에 남겨주세요. 첫 번째로 정답을 맞추신 분에게 별다마 아메리카노 두 잔을 선물로 쏘겠습니다. 아무튼 황토 미장 시공 굉장히 단순하게 하면 됩니다. 달래미 생기면 될 때까지 손이 가면 생황토 황토 미장이 완성됩니다. 이렇게 황토빵 리모델링은 황토 미장 시공까지 완성된 공정입니다. 다음 공정은 한지도배 부분입니다. 기대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